2023년 3월 10 며칠 오늘도 하루 일괄을 마치고 브이로그를 남깁니다. 오늘은 1년 넘게 만들어 온 태비를 밭 전체 나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나은 밑이 아주 깨끗해졌죠. 왼쪽 끝 마늘이 우짜란 것 같습니다. 거의 저정도면 옥수수인데 그 옆에 양파들이 자라고 있고 창녕 마늘과 창녕 양파 골드키위 그리고 편백이 5형자와 오늘 새로 입주한 수도꼭지 세탁기용인가 밑에도 있습니다. 코끼리 같다 샤인 머스캣 올해는 가지가 길게 뻗어서 뒤에 있는 콘테이너 지붕을 덮길 바랍니다. 그리고 쫙 끝에 새로 입주한 거봉 거봉 오늘은 이 평화로운 곳에서 이렇게 하루를 마시며 브이로그를 남깁니다. 자세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